펀펀투데이의 찾아온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귀인 초대석, 이분이 펀펀투데이의 출연에서 제일 처음 할 것 같은 말, 펀펀투데이 나올 줄 알고 있었다. 남다른 센스와 과몰입하게 하는 연기력을 겸비한 이 남자,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남자 배우 변요한 씨와 함께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저의 친구, 제가 가장 보석함에 고의 모셔놓고 잘 꺼내지 않는 저의 친구, 변요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번데기, 번데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번데기요, 번데기. 청취자 여러분. 번데기분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배우 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중요한 순간에 내지는 정말 요한 씨한테 부탁을 어렵게 드리고 싶을 때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7월에 출연 제의를 조심스럽게 드렸었는데 당시에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빴고 요한 씨가 먼저, 사실은 그러고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제 라디오 종영하게 될 때 나오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무슨 마음이셨어요? 저도 그 이제 7월에 나오고 싶었는데 촬영 때문에 바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같이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소식과 함께 마지막 방송이라는 딱 그 이야기, 뉴스를 듣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죠. 근데 좀 저희는 이제 라디오를 계속 하게 될지 아니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게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도 이제 요한 씨는 그만둘 것 같다. 라디오가 그만둘 것 같고 만약에 끝나면 끝날 때 나는 나가고 싶다 했는데 그게 어떤 그 촉이 그때 좀 생겼었어요? 아니 뭐 촉은 사실 저희 업계 모든 사람들은 다 촉은 달고 사는 거고 그 그냥 응원하고 싶은 것도 응원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그냥 응원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의리가 있고 또 촉이 좋고 네, 아무튼 참 자랑스러운 저의 친구 요한 씨와 오늘 또 한 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이런 황금촉 때문에 또 작품도 잘 고르는 것 같아요, 보면. 그죠? 딱 그 시나리오 받았을 때 아, 요건 진짜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들은 보통 적중하는 편이에요?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저한테 느낌이 맞는 거를 딱 끌리는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작품에 참여해서 일하는 것 같고 사람 앞길을 모르죠,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렇죠. 그치만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번데기들은 이제 요한 씨 작품이 뭐 다 잘 되겠지만 잘 되든 안 되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한 편이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조건 응원하는 거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이제는 이게 뭐 방송에 나가나요? 나가고 있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뭐 프리 선언 이런 것들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프리랜서 신분이에요, 지금 이미. 아, 네네. 잘하실 거죠? 자신 있죠? 프리랜서로서 활동을요? 네네. 그럼요. 자신 있으니까 나왔죠. 가는 거지, 뭐. 뭐 뒤돌아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뒤는 가끔 봐도 돼요. 아, 그래. 뭐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또 요한 씨랑 같이 이제 뭐 우리 앞으로 또 이뤄낼 게 많으니까 아, 그럼요. 네, 달려가는 거죠. 할 일이 많죠. 일단 변요한 씨 출연 소식에 많은 분들의 심장이 두근거렸고 반응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GL, CL, OR 아이디 쓰시는 분이 그거 아세요? 변요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했더니 지구가 성게 모양이 됐다. 진짜 재밌어요? 아니, 아니.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아, 저는 이런 게 재미없어요. 아, 재미가 없어요. 솔직하게 해주세요. 재밌는 거에만 웃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세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 나 안 웃겨, 솔직히. 저한테 맞춰주지 마세요. 주접 문자, 뭐 주접 반응 이런 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아, 알죠. 근데 이게 너무 오래 하니까 이 주접 댓글들이. 뿡이다 님도 변요한 씨. 제가 읽을게요. 17살 연하의 팬이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으니 각오해라. 이게 이제 변요한 씨가 우리 팬들에게 저는 사랑받는 이유라고 봅니다. 시상식 때도 이제 요한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뭐 가식이나 꾸밈이 없고 늘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때 뭐 사실 그래서 쇼터뷰를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 뭐 제시 같은 경우에 이제 게스트가 누가 나오는지 잘 모르는 상황으로 그 현장에 임하는 편이고 저는 이제 좀 미리 좀 알고 있는데 그날도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분들과 마주할 일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그날 녹화가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죠.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인연으로 그래서 계속 연락도 이어가게 된 것 같고 식사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정식 씨 형수님이 아 그쵸그쵸그쵸그쵸 이번 드라마 촬영할 때 보약들을 한약을 아 그쵸그쵸그쵸 아주 좋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 그 쇼터뷰 녹화를 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스타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데 어 뭐 좀 어느 순간에 잊을만하면 또 요한 씨가 어 뭐 어디에서 저 봤다고 이렇게 또 연락도 해주시고 네네 뭐 병원에서 저 좋은 아침도 봤다고 연락해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네 저 다리 치료받으러 갔을 때 네 저도 좀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쉬웠어요.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좋다라고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렵다는 건 요한 씨가 이제 스타기 때문에 아 네 이제는 뭐 저도 친구라 생각해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가 나눈 게 있는데 배우세요? 네? 배우세요? 네. 제 직업은 배우고요. 네 좋습니다. 어떤 이제 주전문자들은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나름 친하지만 아직 존댓말을 하는 사이라서 이게 방송이라서 존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그 전화를 통해서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같이 했었는데 말을 놓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저희 제작진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 씨랑 같이 이제 술을 한 잔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동갑이니까 요한 씨한테 요한 씨 어떻게 뭐 우리 말을 놓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요한 씨가 정우성 이정재 선배님처럼 우리 존댓말 하자 이렇게 했다고 제가 전했더니 그거를 제가 꾸며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친구가 아니라 그 사회 친구인데 말을 편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존댓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네. 왜냐하면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동갑내기 친구들을 너무 좋았고 뭐 한국의 정우성 선배님이랑 이정재 선배님 그리고 할리우드에는 베리플렉과 맷 데이먼 그 사이도 영어에 존댓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뭐 원래 말을 놓으니까 이제 한국에는 변요한과 조정식으로 굳이 그렇게 가야 돼요? 내가 느낄 때는 나 말고 누가 있는 것 같다. 동갑 중에 아니 뭐 있죠. 배우 뭐 있죠. 없겠어요? 있는데 제가 그 이름 옆에 제가 서고 싶은데 아 그럼 저희는 뭐 아쉽네요.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그 동갑내기 배우분들 중에서는 제일 가깝게 지내는 게 누구세요? 이거 뭐 제일이라고 꼽지 않을게요. 동갑내기 배우 중에서 이렇게 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분들 뭐 작품을 같이 했던 배우들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또 배우의 꿈을 아직도 키우고 있는 친구들하고도 많이 연락하고 있고 저는 다양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을 꼽기는 조금 어렵다. 네. 저는 조정식 씨. 아 오케이. 네. 오피셜입니다. 한 명을 꼽자면 조정식이다.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친해진 친구들도 있고 이제 사회에서 친해지는 이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나는 뭔가 이제 상대방과 친해질 때 이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배려인 것 같아요. 배려를 정식 씨가 저는 왜 정식 씨가 좋았냐면 배려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일로 만났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섬세함을 받거든요. 그 배려 속에서 그러면 그 배려를 받았으면 저도 배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일적인 것도 있지만 사람적으로 느껴지는 에너지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넘어오죠. 저한테 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식 씨는 그럼 어떻게 저요? 저한테 헷갈리셨는지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또 바쁘고 또 자꾸 이렇게 언급하게 되지만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스타시고 한데 되게 이제 소탈하게 연락을 이렇게 저한테 먼저 주시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왜냐하면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되게 소탈한 사람이구나 편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유한 씨는 이제 배려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적당한 좀 어떤 그 거리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만났다 보니까. 자 요한 씨의 근황에 대해서도 좀 토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이름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삼식이 삼촌. 맞습니다.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정도만 혹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드라마인지. 삼식이 삼촌 역할을 송강호 선배님이 맡으셨고요. 네네. 거의 연기 생활을 30년 이상 하셨는데 첫 드라마세요. 그리고 저는 군인 출신의 정치인이 되는 정치인이네요.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제 보양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너무 뜨거울 때 촬영을 계속해서 좀 힘들었죠? 많이 힘들더라고요. 촬영을 해서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요즘에 엄청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더워서 습하고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2023님도 컨디션 관리 어떻게 했냐고? 아무래도 보약으로. 보약 뭐 어쩜. 진짜 그게 좋더라고요. 두 번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세 번 세 번. 제가 딱 먹고 나서 너무 좋다고. 그걸로 버틴 것 같아요. 진짜 농담 안 하고. 그건 진짜 좋은 거라니까요. 질문 또 왔습니다. 촬영장에 있다 보면 배우들은 딜레이 시간이 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로 뭐 하면서 보내시는지. 저는 그냥 현장에 앉아 있어요. 계속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요. 스마트폰도 안 보고? 뭐 가끔 보기나 내 차례가 아니니까 보는데 거의 모니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배우분들. 다른 사람이 연기하는 거. 그게 또 좋더라고요. 일하러 갔으니까. 그렇군요. 삼식이 삼촌. 혹시 올해 안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올해는 아닐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년 올해 아니면 내년이겠죠. 그렇군요. 삼식이 삼촌. 이제 앞으로 이제 방영이 되면 많이 좀 사랑을 해주시고요. 라디오니까 저희가 이제 노래를 듣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윤종신의 탈진을 변요한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왜 탈진을 신청하셨어요? 그 날씨가 요즘 너무 덥잖아요. 탈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사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탈진을 인정해버리면 탈진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1차원적인 선곡이에요. 윤종신의 탈진을 윤종신의 탈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변요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요한 씨한테 궁금한 게 저도 그렇고 우리 번데기 분들도 궁금한 게 정말 많지만 이제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영화 한산 용해 출연에 이제 작년에 네. 시사회 오셨죠? 그렇죠. 시사회 또 요한 씨가 초대해 주셔서 가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 시사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 출연한 배우들과 눈인사하고 뭐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네. 입으로 이렇게 대화 나누고 저기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경험 그것도 저는 여배우도 아니라 남배우와 요한 씨랑 손인사 주고받고 했었는데 아 진짜 자랑스럽더라고요. 마키자카 야스하루 역으로 데뷔 후에 첫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대종상까지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측을 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영화 보고? 아니 뭐 사실 뭐 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노미네이트 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영화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가 이제 사실 첫 번째 목표고 영화는 잘 봐주셨고 사실 스코어도 굉장히 잘 나왔고 잘 봐주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 시기도 좋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도 이렇게 많이 받게 됐는데 연기가 뭐 워낙 좋았으니까요. 그때 이제 수상소감에서 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요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진짜로 그때도 수상소감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뭐 준비하고 올라오까지 않는다. 상 받을 때 수상소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시는 편이에요?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을 노미네이트 된 것도 감사한데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저를 저와 저의 팀들을 믿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도 그렇고 지금 영화도 잘 봐주시고 또 계속 응원해주셨던 정식 씨도 다 제 주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앞에서 제가 응원해줬는데 받을 줄 알았다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을 줄 몰랐어요 하면 응원 다 받고 나서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 씨는 확실히 이제 말주변이 좋고 지금 듣는 여러분들 요한 씨가 아무래도 본인의 템포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말이 느리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들어가는 그 내용이나 컨텐츠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 안 하고 저처럼 이제 또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나 이렇게 또 예능을 많이 하고 이러면 말이 쉴 새가 없지만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그렇죠. 보면 오류가 안 꺼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딱 정수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토크를 너무 센스 있게 잘하는 편이에요. 수상소감도 진짜 너무 다 재치있었고 특히 저는 그게 좋았어요. 인기상 받았을 때 앞으로 더 인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죠. 약간 미국 느낌이 나잖아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부산 느낌 한국 배우가 이렇게 좀 편하게 센스있게 좀 수상소감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감사합니다. 저도 좀 상을 이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응원하고 하면 나중에 까먹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니까요. 무슨 상 받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저는 근데 사실 제 꿈은 그거예요. 뭐죠? 그 요한씨도 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아 저 그 시상식 무대에는 쓰고 싶다 이런 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늘 어떤 꿈의 자리 같은 느낌이 있었죠. 저는 백상예술대상 그 예능인 상을 상을 받는 게 제 꿈이에요. 네. 받을 것 같습니다. 한 뭐 길게 잡아서 한 5년 안에 저는 꼭 받고 싶습니다. 꿈이 진짜 그 어떤 사이즈에 비해서 꿈이 너무 크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아니요.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은데요. 아니 제작진이 너무 제작진이 너무하네. 식디의 꿈이 크져라고 써서 지금 온 거에 누가 쓴 거야? 도현이가 쓴 거야? 막내 작가가 이런 거 저한테 시키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변요한씨와 제가 은근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제 변요한씨가 이제 워낙 그 생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도 대단한 반려견 반려인이거든요. 복자 변요한씨 제가 뭐 여러분들 모르는 사실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변요한씨는 그 깨톡 부사가 늘 복자예요. 네. 다 댕댕이죠. 그러니까 복자가 지금 몇 살이죠? 6살입니다. 아 복자랑 아봉이가 나이가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아봉이거든요. 그래서 복자가 푸들이죠? 네. 갈색 푸들인데 그래서 이모티콘도 좀 이제 갈색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복자 만나고 나서 태닝도 많이 썼는데 작품 때문에 이제 태닝을 멈춰가지고 갈색이 좋은 것 같아요. 복자랑 갈색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요. 세상에. 복자랑 같은 색으로? 네. 갈색 옷을 입고 올 걸 그랬네. 오늘 룩이 또 어떻게 안 맞췄는데 이게 되지? 상이 검은색 화이트 바지에 팬츠에 신발도 완전 저희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브로맨스 시밀러룩으로 오늘 변요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3부에서 더 이제 재밌게 대화 나눌 거고요. 2부는 노래 없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3부까지 잠깐 빠빠이 변요한 씨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먼 한 날 지금 이 순간도 당신한테는 과거가 되겠지만 나한테 지금 당장 앞둔 이별이에요. 이별의 답은 우리가 정하는 거고 당신은 거기 있어줄래요. 네 어디 뭐 작품에서 따온 줄 아셨죠? 네 지금 바로 또 요한 씨가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이런 대사는 없는데 네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이제 윗부분은 저희가 해주신 거죠? 네 오늘 또 3부 느낌에 맞게 3부의 저희 그 코너의 느낌은 이별입니다. 이별을 주제로 토크를 하게 됐고 또 변요한 씨가 오늘 제가 이제 펌펌투데이를 떠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내지는 좀 헛헛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찾아주신 거잖아요. 보고 싶어서도 있고 보고 싶어서도 있고 네 어쨌든 네 변요한 씨와 함께 3부 계속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이별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이별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라디오 프로그램과 이별을 앞두고 있는데요. 변요한 씨는 그래도 저보다는 좀 이런 일을 하면서의 이별에는 좀 더 익숙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 늘 딱 6개월 길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날 몰랐던 존재와 함께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뜨겁게 작품을 만나고 같이 힘들어하고 숨쉬고 또 아무 일도 없이 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늘 그러면 그러면 예전에 신인 때랑 지금이랑 이별할 때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오히려 그 이별을 예전에는 이게 막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신인 때는 헤어질 때 헤어질 때 얼굴만 얼굴만 봐도 지금은 좀 오히려 삭히면서 또 다음에 약속을 속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마지막일 것 같았어요. 지금은 이제 또 언젠가 만나겠지 건강하게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배역이나 작품 중에서 제일 좀 이별이 어려웠던 작품이나 배역은 뭐였어요? 한 역할도 없었어요. 다 헤어지기가 쉬웠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이제 사람하고 헤어질 때가 힘들지 배역이랑 헤어질 너무 후련하고 그만큼 이제 많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사람은 누구랑 헤어질 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스탭들 그리고 이제 같이 했던 동료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어려웠다. 약한 부분 DHK님도 질문을 주셨는데 연기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캐릭터 또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 가장 애착이 많이 갔던 캐릭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식상한 답변인데요. 저는 식상한 질문이기도 해요. 제가 관성적으로 나온 대답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역할이 진짜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재밌으면서 힘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두 개가 모이면 애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별도 별로 힘들지 않아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봐도 변요한 씨는 저보다는 이별에 있어서 훨씬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형같은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그러진 않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코너를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일상생활 중 다양한 이별을 겪지만 이별은 늘 어렵고 서툴기만 하죠. 그래서 작품이 끝날 때마다 배역과 이별하고 있는 프로이별로 변요한 씨한테 프로이별로 이별 조언을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이별 상황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변요한 씨가 맡았던 배역의 명대사도 저희가 옆에다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옆에 있으신가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애착같은 캐릭터의 명대사로 한마디를 부탁드리는 그런 코너예요. 지금 이해가 가셨나요? 코너 이해 갈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딱 까놓고 얘기를 하자면 요한 씨가 옛날에 배역의 대사하는 걸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런 거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펌펌투데이 DJ와의 이별을 지금 3일 앞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7년 동안 이 라디오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조금 허전한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요한 씨는 저를 믿어주지만 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런 저에게 정식 씨가 지금 두렵다고요? 두려움도 있죠. 변요한 씨가 맡았던 배역 중에서 가장 애착같던 캐릭터의 명대사로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오 소리와이키비요.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나와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와키자카 야스하로의 제가 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그 대사가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일본어로 소화를 했던 이 대사 좋습니다. 바로 이제 두 번째 대사 두 번째 사연으로 많이 절개되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저희 주변에 있는 인물의 사연인데요. 올해 다이어트 성공을 다짐하며 헬스장 등록을 했는데요. 천국의 계단을 열심히 하면서 붓기를 빼고 살을 빼겠다는 제 목표를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헬스장 사기를 당해서 운동과 강제 이별을 했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원을 뛰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폭염인 날에는 운동을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려온다는 저희 PD의 사연입니다. 잠깐만 여기 잠깐만 다이어트를 성공을 다짐하며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헬스장에서 사기를 당했다. 지금 밖에 지금 서 있는 저 여성분이잖아요. 헬스장에서 왜 사기를 당하죠? 회원들의 돈을 갖고 태웠어요. 아 문을 닫았구나.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공원으로 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창 더울 때 있죠? 비 오고 그럴 때여가지고 운동도 좀 잘 못하게 되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려오는 상황 한 80만 원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오거나 폭염인 날에는 그래도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려온다. 운동 안 해야죠. 운동이랑 이별을 해야죠. 혹시 대사로 좀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대사가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두려움은 전염병이니까 혜윤 PD 비가 오나 폭염이어도 나가라. 두렵게 느끼지 말고 나가라고. 다른 헬스장을 등록해야죠. 왁기 작가가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였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노래를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곡 같은 경우에는 요한씨가 식디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라고 골라주셨는데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브라보 브라보 저희 또 이제 MZ 턱걸이 시대들의 마지막 감성이죠. 맞아. 그때 요한씨랑도 그때 우리 술 마실 때 있잖아요. 제가 수먹다 제가 노래 불렀나요? 아니요. 노래는 안 불렀는데 저희가 그때 대화했을 때 되게 대부분의 주제를 차지했던 게 우리 이제 모든 세대들이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마. 우린 좀 낀 세대로서 하면서 어떤 그 공감대를 우리가 좀 많이 주고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노래를 자주 들으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들어요. 그래서 또 힘 받고 싶을 때도 응원 받고 싶을 때 그래서 저한테 가사가 죽이잖아요. 맞아요. 어떤 가사를 좀 제일 좋아하세요? 들어보세요. 오케이.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끝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바로 들을게요. 랑오, 랑오,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부터 달려온다 네. 아, 역시 명곡은 영원하다. 어?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락앤롤 아니, 그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 밴드를 결성해서 보컬을 맡고 있다고 하시고 이제 또 뮤지컬도 하셨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도 잘하시고 정식 씨도 랩 아, 저는 제이싱스 제이싱스하고 또 퇴사하면서 제가 음원도 하나 냈어요. 그래요? 네네네. 이따가 헤어지고 제가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또 우리 그 뭘까?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 밴드 음원 발매 안 하는지 궁금해하는 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뭐 지금 활동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제가 음악이라는 게 음악을 오래 하신 형님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냥 뭐 형님들도 어떤 생계를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이제 팬분들과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뭐 만들고 놀았던 곡들을 그러니까 일로 마주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놀면서 진짜 어 뭐 자연스럽게 음원을 발매하게 되면 음원 발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아니 전 제가 최근에서 아무나 링크 보내주세요. 일단 음원 발매는 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음 음악을 진짜 워낙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놀면서 팬들하고 이게 소개하고 싶지 음 링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링크 보내드리고 또 요한 씨가 놀면서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면 네. 그거는 또 우리 팬미팅이나 뭐 아유 그런 자리에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그러면 또 재밌게 또 한 번 불러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J6 와서 이제 랩 어 저 무조건 가야죠. 네. 뭐 노래 시켜주신다면 하고 네. 사회는 이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전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우리 호빈님도 2년 전에 배우님이 웹예능에서 부른 그대는 어디에를 아직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노래에 꽂혔는지 최근에 좀 즐겨 듣는 노래가 뭐예요? 저는 이문세 선생님의 빗속에서랑 윤종신 선배님의 탈진 그게 지금 제가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 인물과 그리고 스토리와 딱 뭐가 있어요. 약간 그 연기의 연장선상에서 좀 도움을 또 많이 받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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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애님 골대녀도 즐겨보고 꼬꼬무 그알 궁금한 이야기 와이를 좀 굉장히 좋아한다고 우리 변요한님이 이야기를 하셨고 꼬꼬무에 나오는 저도 이제 많이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네. 혼자 인사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특별히 이제 또 SBS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SBS 교양 프로그램이랑 좀 취향이 많나 봐요. 그렇죠.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SBS 연장을 많이 본다라는 걸 근데 뭔가 이게 또 이제 어떤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죠. 끌린 거죠. 저는 골대녀도 정말 재밌게 보고 그렇구나. 또 그알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꼬꼬무 좋아하시고 네. 궁금한 이야기 와이도 많이 보세요? 많이 보죠. 그렇구나. 저희가 11월이 창사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 홍보팀 쪽에 이야기를 해서 변요한 씨 이렇게 축사 이런 거 따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럼 이제 혼자 식사하거나 뭐 이럴 때 좀 틀어놓는 집에서 쉴 때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요즘에? 저는 이제 좀비트리. 좀비트리. 땡플릭스. 좀비트리. 그거 말고 그 정찬성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너큐브. 격투기. 격투기 프로그램. 약간 문제야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세가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서로 붙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나 저도 봤었어요. 뭐 UFC. 그러니까 그것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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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유튜버들이 하는 너튜버들이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다양하게 봐요 저는. 격투기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좋아하죠. 일주일에 몇 번씩 하세요? 요즘은 촬영 때문에 자주 못 가는데 네. 이제 촬영이 없으면 주 4, 5회 갔었죠. 열심히. 거의 뭐 유산소를. 거긴 그건 이제 무산소예요. 무산소. 무산소. 무산소와 유산소의 완전 그죠? 그렇죠. 아무튼 네. 변요한 배우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벌써 광고 들을 시간이 돼서 광고 듣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네. 오늘 또 변요한 씨와 소중한 한 시간 또 함께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문세님의 빛 속에서가 지금 네. 흐르고 있고요. 네. 저한테는 정말 의미 깊은 날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참 그 촬영 때문에 바쁜 와중에 좀 무리해서 저는 나와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또 뻔뻔투데이와 또 번데기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었는데 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식 씨 마지막 방송을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근데 더 얘기를 사실 많이 듣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를요? 근데 이게 또 아닌 것 같아서 요한 씨 얘기를 듣는 시간이니까 또 또 이제 정식 씨의 시간이 있겠죠. 있을 테니 저는 무조건 정식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뭐 번데기들도 응원하겠죠.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한 씨 많이 응원하고 또 힘이 돼주고 요한 씨도 지금처럼 저를 응원해 주시면 네. 이렇게 또 하루하루 추억 쌓이면서 소 해피 그러니까요. 막 머리도 좀 이제 흰머리도 좀 나고 이랬을 때도 또 요즘 지금 또 이야기 나중에 나누면서 또 술 한잔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요한 씨 앞으로 영화, 드라마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뻔뻔하고 씩씩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제 마지막 보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보라 안 보셨던 분들도 내일은 좀 방송 시작하는 시간에 오셔서 저와 끝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 씨 우리 번데기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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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